한중 NCS가 오늘 코넥스 시장에서 코스닥 시장으로 이전 상장했습니다. 한중 NCS는 순행식 에너지 저장장치 냉각 시스템 전문 기업입니다. 삼성 SDI 공급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공모자금은 신제품의 생산량 증대, 연구개발비, 연구인력 확보, 운영자금, 채무 상환 등에 쓸 계획입니다. 한편 올해 코넥스 시장에서 코스닥 시장으로 이전 상장한 기업은 한중 NCS가 처음입니다.